육지담의 질문타임 제가 현아언니 미니앨범에 피처링을 하게 되는데요 얼음땡이란 곡 되게 재밌거든요 들려드릴게요 큐 싫어 싫어 태... 태중? 태중? 넵 어떻게 잘해요?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저는 자기의 메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라임 이런거 다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뚜렷한 생각이 일단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네 모르겠지 티비에 웃는 내 모습과 인턴 에스쿨만 죽어라 믿지 않니 피부가 까만 타며 아이들이 놀릴 때 다시 아예 검은 행복이 나를 위로했어 그때부터 알게 된 힙합 근데 내 유일한 진짜 친구니까 무슨 얘기를 랩을 하고 싶은가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inherited 못해 짐 증명하고자 이 가사 안기하려 이 가사 안기하려 헐세ater 살인도 완전 헐세지 범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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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